샤론 스톤의 쇼핑사 안녕하세요 샤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바캉스 특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스페셜하게 준비한 제품이 있죠 네 바로 파피츠 네 플랫플라 파피츠 준비했는데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진에서도 본 것 같고 잡지 뭐 파파라치 컷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파파라치 컷에 정말 많이 보였어요 유명 배우죠 제시카 알바랑 셀리노 보메즈 그리고 마일리 사이루스 이 세 명 맥심이 뽑은 100명의 스타 중에 탑 1위에 올랐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신었던 그 파파라치 컷에 등장했던 바로 그 신발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신으면 보통 그런 파파라치 컷이 안 나올까 했는데 그 비밀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반 그냥 신발이 아니거든요 일반 디자인이 아닙니다 바로 파피츠니까요 네 물론 플랫플랍이라는 이 베이스는 비슷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 캘리포니아 아르누보 양식을 따랐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 파피츠 플랫플랍 이 베이스에 이 옆에 단 게 참이라는 건데요 이 참을 같이 결합하면 믹스앤매치가 가능해요 오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신발 나만의 것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품목에서 어느 날은 이거를 빼고 이것만 차고 싶어 아니면은 둘 다 차고 싶어 내 기분에 따라서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또 거기다가 또 저희 파피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 참들을 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이미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너무나 자연을 그대로 박아 놓은 모든 보석 하나하나의 자연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은 과하지 않고요 네 내추럴한 아름다움을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 아르누보 양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저희가 이 플립플랍을 바캉스 특집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왜냐면 이 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빛을 이렇게 받잖아요 빛을 받으면 이게 더 아름답게 이걸 아 이거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색이 계속 변해요 은색이고 반짝거리고 너무 예뻐요 색이 빛을 받으면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아름답게 보석처럼 정말 보석을 머금은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또 해변에서 태양빛이 강하잖아요 그 아래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또 심지어 바닷물에 젖어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 맞아요 또 이런 거 너무 손에 이렇게 막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 같아요 뭐 신발도 있는 거 같고 뭐 여기 반지에도 있는 거 같고 또 제가 머리띠에도 뭔가 보석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 또 5핀에다가 여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모두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발이 베이스 5핀이 베이스 그리고 머리띠가 베이스인데 그 위에 나만의 개성을 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번 구성에서는 바캉스틱집이라서 이 플리플란만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또 머리띠에 착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창을 떼서 머리띠에 하면 그 베이스 머리띠에다가 하면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네이버에 팝빛이라고 치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번에 저희가 바탕스 특집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천하는 이 플립플랍 상품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색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색상은 이거는 샌드 색상. 가장 기본이죠. 너무 우아해요. 그 모래사장 위에 있으면 오히려 이런 색이 빛을 발해요. 사실. 네. 이것도 가장 기본. 여성스럽고 튀는 거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뭔가 예쁘게 보이고는 쉽고 옷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샌드 색상을 선택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레드색 강렬하죠. 아주 강렬한데 불구하고 여기 웬 귀여운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캘리포니아 아르누보 양식. 너무나 예쁘죠. 이거는 테이닝 하신 분들이 튀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몸매 정말 좋은데 테이닝 하신 분들이 신으시면 정말 건강한 느낌 너무 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색상이 퍼플 색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사실.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또 저희가 퍼플은 참을 또 귀엽게 달았잖아요. 리본 모양으로 준비해가지고 이 퍼플 색상 보시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샤론 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색상이. 그렇죠. 저도 지금 이 퍼플을 사야 되나 이 빨강을 선택해야 되나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그렇게 복잡한데 더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옐로우. 너무 예쁘죠. 색이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가지 색상이 너무나 예쁘고 그다음에 다 각각의 개성들이 살아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자. 저희가 가장 핫한 컬러 바캉스 특집이니까 핫한 컬러로 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네 가지 색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른 색상은 또 네이버에 팝피츠를 검색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검색도 해보시면 되고요. 예쁜 신발. 어느 정도죠 가격이? 맞아. 가격을 빼먹었네. 네. 가격이 무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냥 가격에서 46%라 할인이고요. 46%요. 네. 그래서 이 참과 이 베이스가 함께한 제품의 가격이 무려 49,000원. 정말 특가해요. 정말 특가네요. 또 저희가 늘 신고 다니잖아요. 진짜. 네. 오늘도 사실 신고 왔잖아요. 맞아요. 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결해보고 추천을. 네. 저희도 너무 추천을 하니까. 또 저희가 그냥이 아니라 5cm 굽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여성들이 신었을 때 가장 다리 모양이 예쁘다는 5cm에서 7cm 저희가 5cm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네. 보여드려. 저희가 앞으로 나와서 저희가 신은 거를 네. 저희가 신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때요? 저는 레드를 선택했어요. 오늘. 이렇게 보이세요? 이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거? 사실 너무 예뻐요.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신고 나가면은. 제시카 알바예요. 저희는. 오늘도 제시카 알바가 되는 거고요. 네. 저희도 파파라츠컷에서 멋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로 하고. 우리 또 해변에서 만나요. 저희도 가요. 우리 또 해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